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국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몰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가족의 달을 맞아 아버님 어머님 건강을 책임져드릴 저는 소스 진시원입니다. 오늘 저희 광화문몰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략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저희 서울까지 올라온 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애국 청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쇼핑 하시기 전에 광화문몰 슬로건 한번 외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하나 둘 셋 쇼핑도 애국입니다. 오늘도 광화문몰과 함께 쇼핑 하시면서 동시에 애국하시는 뜻깊은 시간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광화물몰 홈쇼핑 많이 기다려주셨죠? 자기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정말 좋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오밀리 베타글루칸 3종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1분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제품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밀리 베타글루칸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밀리 베타글루칸 3종 세트 구성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통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통으로 제품이 있는데 80g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총 3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총 3개. 이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알찬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집에서 구비해놓고 먹기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난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이 스틱으로 된 제품. 이 스틱으로 된 상품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타입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성분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포장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집에 놔두고 먹고 싶다 하시면 이 통으로 된 제품. 그리고 난 들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스틱으로 된 제품을 구입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근데 동일한 성분으로 돼있지만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차이가 있어요. 통으로 된 제품은 11만 5천원. 11만 5천원에 드리고 있고요. 이 스틱으로 된 제품은 9만 2천원. 9만 2천원에 특별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베타글루칼의 효과를 많이들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전화 주문 방법. 1522-8686. 1522-8686으로 전화주시면 빠르게 주문이 됩니다. 네. 실장님 저희가 준비한 제품이 5밀리 베타글루칼인데요. 5밀리 베타글루칼인데 이 5밀리라는 브랜드가 뭔지 정말 베타글루칼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협동조합 광명운산에서 브랜딩한 5밀리라는 제품을 오, 깊을 오, 빽빽할 미, 버섯 미, 깊은 마음을 담아 사랑하며 세심하게 기른 버섯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직접 브랜딩했고요. 버섯 재배와 베타글루칼 생산까지 저희 광명협동조합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믿고 넘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베타글루칼이라 함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버섯류, 그리고 곡류, 그리고 효모의 세포 등에 있는 면역을 증강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기도 하고 혈당, 콜레스테로 삼소, 체지방 용성과 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와, 제가 이 5밀리드 베타글루칼을 저도 먹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재배하고 연구해서 생산까지 와, 이건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원료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모두 직접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베타글루칼이 좋은 것을 알겠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타글루칼의 효과는 면역 폭염을 향상시킵니다. 열, 두통, 피로, 기침, 호흡기 감염 위험이 23%나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NK세포 해선도를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NK세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세포인데요. 감염세포, 동양세포, 비정상세포들을 공격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베타글루칼은 아니지만 베타글루칼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성인 77명, 8주간이 섭취했을 때 NK세포 활성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효과, 염증 완화에 좋은 성분을 알려드리는데요. 면역세포인 링크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특히 표고버섯,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표고버섯 이 균사체는 면역 증강을 통한 항암효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표고버섯의 균사체란 말은 표고버섯의 뿌리를 말하거든요. 뿌리를 직접 대항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항암효과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쥐에 주의했을 때 백혈구가 정상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사람에게 5세에서 15세 소아가 56명이 30일간 섭취했을 때 염증성 자극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 개선과 비만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 음식물의 소아 흡수를 지연시켜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성류에 좋고요. 저도 이거 한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몸에 진짜 좋습니다.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혈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비만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가 23명이 3주 동안 섭취했더니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진 게 베타글루칸인데요. 효모, 버섯류, 세폐복에도 풍부한 성분입니다. 앞에 있는 여기 버섯 한번 봐주세요. 저희 실장님이 손수 가져오신 버섯들인데 버섯까지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버섯까지 직접 재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5밀리 베타글루칸은 표고버섯, 꽃송이버섯, 동충아초 100% 버섯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분 저희가 2중화 특별 할인 혜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5밀리 베타글루칸과 정말 함께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타글루칸 보여드리면 분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뜯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제품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봉되어 있는 수분인데 이렇게 한번 퍼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굉장히 곱게 갈아 놨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버섯들을 말려서 또 그걸 이렇게 달아서 또 그걸 뿌려서 드셔야 되는데 그럼 귀찮아서 어떻게 먹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간편하게 100% 버섯으로 만든 베타글루칸을 한 스푼 퍼서 그냥 물에 딱 타주시기만 하시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오.. 요 정도의 물을 한 스푼 타면 되는 거예요? 처음 드시기에는 한 스푼 정도가 되고요. 한 스푼 정도 타보겠습니다. 두 스푼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동봉해지는 스푼으로는요. 그래서 잘 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대는 너무 좋습니다. 흐흐흐. 와 여기 보세요. 와 정말. 와 색깔 보이십니까? 와 이 진한 정말 이 버섯에.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 여기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이 버섯에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이 가루라 그런지. 와 정말 이 더 몸에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정말 이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느낌이 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또 이런 보충대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약이. 알약 같은 형태로 된 걸 먹으면은 목에 약간 걸리고 막 이럴 때가 있고. 네. 그런 느낌이 전혀 하나도 없고. 정말 어려움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 밀리 베타 글루칸을 먹어보니까. 이런 진한 버섯의 풍미. 이런 버섯의 향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표고, 꽃송이, 풍미와 철을 원재료로 한 100% 버섯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국물이라든가 다른 국물이나 이런 거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100% 버섯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버섯의 풍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1g의 약 40%의 베타 글루칸 함량이 되어 있어서. 네. 베타 글루칸 함량은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베타 글루칸의 종류 중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곡물에서 만들어진 것. 곡물에서 있는 것. 그다음에 곡물에서 추출한 것. 그리고 저희처럼 미생물 발효로 한 3세대. 맞습니다. 3세대 베타 글루칸이 있는데. 1세대에 비해서 8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3세대? 네. 저희는 3세대입니다. 저희가 직접 특허 기술로 15일 동안 이 버섯들을 배합해서 배양한 3세대 베타 글루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사와의 다른 점.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회사보다 높은 함량뿐만 아니라 저희는 100% 버섯만을 사용한 제품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잠시만요. 벌써 많이들 주문을 해주시고 있으신데.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서둘러서 주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100% 버섯만을 사용했고요. 정말 특허 기술로 배양시켰기 때문에 베타 글루칸 함량이 월등히 높은 제품이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오밀리 베타 글루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자신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파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만큼 좋은 재료를 사용했고요. 특허 기술을 통해서 좋은 재료를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정말 오밀리 베타 글루칸을 드셔보시면 버섯의 진한 풍미를 느껴보실 수 있고 정말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품 구성과 가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통으로 된 제품. 통으로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80g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3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말 이렇게 풍부하게 알찬 제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간편하게 또 여기 보시면 스틱으로 된 제품. 이 스틱으로 된 제품은 한 포에 3g씩 총 20포. 이렇게 세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60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이제 통으로 된 제품은 11만 5천원. 11만 5천원에 드리고 있고요. 개별 포장되어 있는 제품은 9만 2천원. 9만 2천원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100% 버섯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얼른 챙겨가시고요. 가정에 달 선물로 챙겨가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도 챙기시는 일석 위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제품 중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00% 꽃둥이 버섯 추출물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이런 공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대로 된 베타글루칸을 한번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밀리 베타글루칸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도 계속 베타글루칸 이거를 먹어보고 있는데 와 향이 정말 진해서 저는 사실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버섯의 향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진하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제가 그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통은 물에 처음에는 먹다가 비리가 적어도 좀 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잘 먹습니다. 뭐 좀 해요? 그냥 먹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버섯으로만 만들었고 버섯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잘 드십니다. 저는 정말 잘 먹습니다. 네 저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시기에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면 우유. 우유나 오늘 식혜. 저는 아침에 우유에 한잔하고 왔고요. 평소에는 또 식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운동 좋아하시죠? 네 정말 좋아하세요. 저는 프로틴에 먹는데 저는 이제 프로틴에 먹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식혜 한국적인 거 엄청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넣어 먹어봤더니 원래 시중에 파는 식혜입니다.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색깔버섯의 시청자 여러분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 이게 식혜랑 또 어우러지니까 정말 또 우리나라 버섯 이런 거 많이 먹고 또 식혜도 많이 드시는데 이게 또 이렇게 뭔가 합쳐졌기 때문에 정말 또 한국적인 음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말 이 뭔가 버섯의 느낌도 잘 살리고 맛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또 실전 게 미리 살짝 들었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식혜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식혜랑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식혜의 맛과 이 베타글루칸의 이해를 뭔가 버섯의 향이 오유하게 이렇게 섞어 들어가니까 네. 이 앞에서 먹는 맛은 이 뭔가 식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 뒤에서만 느껴지는 이 버섯의 향이 와 진짜 맛있네요. 감칠맛이 난다고 할까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혜랑 다 먹는 것에 오늘의 추천 가장 추천하고요.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유에도 저희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유에 다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괜히 이게 버섯을 100%로 맞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와 뭔가 이런 다른 제품들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진짜 100% 버섯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희 100% 버섯이기 때문에 종류처럼 쓰셨거든요. 오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류 대신에 이런 거 한번씩 넣어서 넣어서 드셔도 예. 만식하실 때도 좋고 그냥 이렇게 실생활에서 그냥 먹을 때도 좋고 그냥 운동하시면서 그냥 물 먹기 그러실 때 네. 우유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유도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고소합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우유의 맛과 이 버섯의 향이 더해져서 가장 오묘한 맛이 있는데요. 이 우유의 고소함과 버섯의 향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시청자분들께 약간 좀 진실하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식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식기가 네. 식기가 정말이 달달하면서도 정말 이 고구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향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장님이 정말 이걸 굉장히 좀 추천드리더라고요. 식혜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정말 좋게 만드는 게 이 공복상태에 그냥 바로 물에서 타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의 이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정말 해창이신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운동이 끝나고 그냥 단백질 못 충돌이 그냥 바로 때려박습니다. 정말 그렇게 때려박아 먹으면 이 몸이 좋아지는 것도 참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특히 체지방이 이렇게 약간 안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예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난에 좋기 때문에 체지방이 진짜 운동하는 사람한테 진짜 맞습니다. 또 제가 이게 또 아실 거예요. 보이컵을 하잖아요. 그럼 엄청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냥 배에 두룩 두룩 가는 거예요. 배에 두룩 두룩 근데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딱 붙이면 이 배에 두룩 두룩 뛰는 게 이제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또 힘을 내려고 하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또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여기 또 배로 가니까 이걸 중간에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잡아줄 수 있는 게 저희 이게 베타글루칼린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저녁에는 제가 또 애플사이다 비니거라고 이렇게 사과, 초무식초 같은 거에 함께 타서 또 먹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고객님들께 자신의 기호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게 영양소도 아주 풍부해요. 영양소도 아주 풍부한 그런 걸 한번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희는 직접 버섯을 배양하고 또한 베타글루칼린을 직접 순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충분히 이루셔도 됩니다. 저희는 경북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농장 광명농산에서 직접 순산을 합니다. 깨끗한 농장에서 스마트팜으로 운영하며 관리하기 때문에 믿고 먹으셔도 정말 건강을 챙기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깨끗한 상품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 연구 분석 결과 네. 9대 영양소 그중에서 트렌스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예 0입니다. 0으로 나왔는데도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홈페이지에도 있을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지방 중에 트렌스지방은 0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백질 저희 단백질은 35% 네. 보이나요? 네. 단백질은 35%로 나와서 높은 함량인 것을 국내 영양분석 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FDA다 아시죠? 네. FDA 검사 기준과 동일한 IGC 테스트 네. 네. 여기 결과 보시면 식이섬유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여기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167이 있습니다. 25% 중에 161% 식이섬유가 높은 편이고 비타민도 굉장히 높고 비타민 D가 굉장히 높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FDA 기준과 동일한 IGC 테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네.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와 근데 방금 제가 IGC 테스트 저게 이제 정말 저는 반가운 사실 저런 표기방식이거든요. 정말 이 보충대를 보시면 저런 식으로 되어있는게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또 보는데 정말 반가웠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외국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라는 것 또 제가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객님들이 드시면 좋은지 또 이것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말 암이나 NK세포 이런 어려운 말 말고 5 밀리 베타글루칸의 효과를 빠르게 마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고함량 베타글루칸을 찾으시는 분들께 먼저 추천을 하며 첫 번째 환절기 컨디션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감기가 심하다든가 재채기 콩물 이런 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무기력한도 이런 영양 성분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이 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비가 심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걸 선물해 드렸더니 3일만에 혹시 이상 있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네. 막 내리는 거예요. 네. 그 이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이섬유가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먹으면 변비에 심하신 분들도 숙편이 해소되는 숙편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오늘 이제 많이 드셔서 큰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습니다. 혹시 비염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비염이 계절성마다 있습니다. 저도 비염을 달고서 3번이나 수술했는데 지금 저 국물이 흐르거나 막히거나 이런지 전혀 없죠. 맞습니다. 네. 저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먹기 때문에 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먹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던 제품 오밀리 베타글루칸이었고요. 제품 구성과 가격 말씀드리고 아쉽지만 이번엔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오밀리 베타글루칸 통으로 된 제품은 통으로 된 제품은 80g을 3통으로 드리고 있고요. 스틱으로 된 제품은 3g씩 20호 총 60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으로 된 제품은 11만 5천원 11만 5천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시고요. 스틱 포장으로 된 제품은 9만 2천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많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주문 방법 1522-8686 1522-8686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한번으로 주문부터 배송까지 신속하게 도와드리니까 1522-868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화문온 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광화문온 앱에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밀리 베타글루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